영화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의 주역들입니다. 자 이어서 왼쪽에서도 중앙쪽에 위치한 우리 출애자분들을 두 분의 손의 시선을 바라봐 주시고요. 네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홍지영 감독님부터 배우분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계신 출애자분들인데 행시방에서부터 먼저 봐주시겠습니다. 중앙쪽에 위치한 출애자분들. 자 영화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의 주역 드림입니다. 역시나 손인사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해되는 그런 순간이 아니지 않을 수도 없겠습니다. 무대 인사때면 빨리 보내드려야 되는데 한 가지 코너만 진행할게요. 앞서도 저희가 네 제가 사랑하는 변요한 형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전화하러 왔고요. 이 영화 정말 옛날부터 많이 기대했는데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화이팅.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실 표는요. 여러분들도 강아지에서 모델이 모셔서 노력하시면 되시길 바랍니다. 이쪽으로 할 지점거주의 이름은 대중이에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주의가 시작되면 20대 전투수사들이 아마 주의가 시작될 겁니다. 요한이 형이 안 오면 죽일 것 같아서 왔고요. 요한이 형 사랑하고 요한이 형 파이팅 그리고 김석 선배님 영화 너무 잘 보겠습니다. 재밌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런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런 부탁드릴게요. 왼쪽으로 전 Hij each death. 자 달고 주십쇼 sixteano予 SK'd humans. 오모violent에 사업 trochę 찍어보기특합니다. 아 네, 저도요. 개인적으로 영화 너무 기대되고요. 좋은 원작을 가지고 있는 작품 만큼 너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 거기 있어줄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끝에 한번 문장 드려드릴까요? 네. 응원 맥스. 네.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네.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영원히 함께 보세요. 이쪽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모셨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이쪽에서 홍보사이 가져볼게요. 안녕하세요. 용윤상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요한이 형 응원하러 왔거든요.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응원합니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요한이 형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아무래도 다 아시다시피 요한이랑 굉장히 친하고요. 요한이는 저에게 굉장히 편안한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뭐 믿고 보는 요한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요. 요한이한테 많이 배우고 있고 네. 그런 친구로서 오늘 영화 정말 기대하고 볼 거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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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사랑하는 동기인 우리 요한이 형 응원하러 왔고요.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대박나세요. 화이팅! 바로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번에... 보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응원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모실 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